오늘 이 자리에 탐사 온 것은요 옛날에 이 건물이 제가 있던 곳인데 이곳에서 가정집 건물이지만 사무실로 통째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전이라고 하면 2007년도 8년도 그 당시일 겁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보면 야간에 제가 공사를 다녔는데요 야간 공사하기를 위해서는 주간에 자제 준비를 끝내고 나서 야간에 이제 자려고 야간에 일하기 때문에 주간에 이제 약간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 창문이 소파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 그 이제 밤 9시 뭐 요 무렵에 어 창문이 막 이렇게 드릉드릉 떨면서 어 구궁 소리가 나면 이 창문이 막 떨어요 그리고 나면은 저 앞 건물 여기 카메라 잠깐 좀 비춰 봐 주시죠 저 앞에 있는 건물이 옛날에 어 지금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기견을 이렇게 그 키우던 아 그런 장소 인데요 개도 그 소리를 듣고 엄청나게 짖어 됩니다 한 어 어 개가 짖기 시작하면은 한 4 5분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개가 짖다가 보니까 아주 막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찾아서 이제 저쪽에 예전에 그 경인 운하를 파기 전에 굴포천 이라고 지금 지금은 이제 운하가 됐는데 예전에는 굴포천 이라는 그 개천이 거기에 이제 그 한강에 농사용으로 어 물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파서 수로를 만들었었죠 그 수로에 어 물을 이제 어 농사 지을 당시에는 이제 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양수기로 한강 물을 갖다가 공급을 시키고요 반대로 이제 가을에는 물을 다 빼고 하는데 비가 오거나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어 침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이제 양수기로 뭐 물을 강 쪽으로 한강 쪽으로 파내는 뭐 이런 역할도 했던 그런 수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발파 작업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 혹시나 싶어서 그 시간에도 작업을 하는지 나가봤는데 뭐 도대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거기는 뭐 가서 봤더니 어 오후 5시 되면은 뭐 다 그냥 어 공사 현장을 마무리를 지어버립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서 어 도저히 못 찾다가 이제 그 경찰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옛날에 뭐 보안가라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물어봤더니 어 그쪽 지역에는 뭐 화약 가지고 발파하는 데가 있기는 있지만은 거기는 뭐 아마 야간에는 공사를 안 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을 가서 야간에도 또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야간에 공사하는 시간이 아닌데도 발파 소리가 났는데 어 그 당시만 해도 그 땅굴인 줄 알았으면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전혀 뭐 그때는 땅굴이라는 거를 아예 그 인식조차 안 하고 있다가 보니까 무슨 원인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저쪽으로 이사를 내려갔죠 이 사무실이 그래서 이사를 내려가고 나서 이제 그 몇 년 지나서 2014년도인가 뭐 그 무렵 쯤 됐을 거에요 그랬는데 이제 이 엘로드 가지고 수맥을 찾기 위해서 뭔가 이제 어 이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유튜브를 이제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인천 계양에 땅굴이 있다는 사실을 봉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올려놓은 그 영상을 본 거에요 어 남시탐굴 탐사대 영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 이게 내가 그때 이 엘로드를 가지고 그 영상을 그 어 딱 보는 순간에 엘로드를 가지고 이게 수맥을 찾기 위해서 이제 검색을 했는데 그 영상을 본 거에요 그랬는데 아차 뭐 내리를 때리는 게 있었어요 그때 막 이 망치를 한 대 얻어 터진 것 같은 어 네 아 이거 땅굴이니까 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때 이제 아 그렇다 그러면 발파 소리와 이 나만 들은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개도 들었다는 얘기죠 아 개들이 네 그 발파 소리가 나고 나면 한 1,2초 후에 개가 엄청나게 짖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난 그 시점에 그 봉 목사님이 이제 영상 올려놓은 걸 보고 이게 땅굴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봉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때부터 이제 남시 땅굴 탐사대에 합류를 하신 거네 그렇죠 아 그 무렵이 2000 아마 14년도 14년이요? 그렇게 빨라요? 15년도 그렇죠 저희가 기억이 좀 오래돼가지고 14년이면은 제가 처음 관여할 무렵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조금 뒤에 15년도 하셨을 거에요 15년도 경이 맞을 겁니다 그 제가 파일을 가진 것들이 아마 15년도 그때부터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것을 아 그래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예를 들어 15년이라 그래도 뭐 거의 한 7년이요 그 정도의 그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뭐 봉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땅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알려달라 그래서 여기 탐사를 한번 놔서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좀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이 건물 모서리에 이쪽으로 한번 쭉 가보실까요? 네 그 발파 소리가 막 나고 해가지고요 에 여기는 지금 뭐 남의 건물이 돼서 들어가질 못하는데 지금도 저기 보십시오 저 모서리 부분 건물 많이 갈라져 있죠 아 예 그렇네요 저게 그 당시에 어 여기에 있던 그 땅굴을 밑에 바로 여기 지나갑니다 아 건물 밑으로요? 예 발파를 해서 저렇게 벌어진 거에요 아 저게요? 예예 지금 요 보이는 화면 요거 말하는 거죠? 예 저기 보면은 그 우측에 네 지금 요 화면에 요거 나오는 거 예예 맞습니다 요 부분이 예예 아 발파 진동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시멘트가 막 벌어졌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저게 막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막 염려가 돼가지고 예 그 저 밑에가 보일러실인데 저게 무관심했으면 모를건데 이 건물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 저기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실요? 음 거기를 제가 들락거렸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저게 이제 매일 벌어진다는게 확인이 된거에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본격적으로 이제 탐사활동을 하게 된 원인이 된거죠 음 계기가 됐군요 예예 그렇게 이제 복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활동을 했는데 어 여기가 복목사님이 오시더니 그때 경희누나 되기 전이죠 아 되기 전에 왔습니까? 예예 음 그 당시에 이제 뭐 운하를 파기 전입니다 그런데 음 그 당시에도 뭐 깊이가 상당히 뭐 깊다고 그래요 어 한 58m 아 뭐 이정도로 오버하우스로 예 그 깊이라고 그러는데 음 여기서 이제 그 저쪽 방향이 어딥니까 어 경희누나가 이제 여기 뒤에 이쪽으로 보면은 여기 잠깐 나와서 한번 여기 보일겁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데가 어 저기 어 저쪽이 경희누나 쪽이요? 예 저 건물 그 사이로 그 이 앞쪽에 펜스가 보이죠 펜스가 보이고 저기가 경희누나 건너편에 있는 예예 어 그 저기 인천공항 가는 도로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앞에 건물 앞에 있는 도로는 이제 여기 경희누나 그 뚝방 저쪽 경희누나 방향으로 이게 땅굴이 난 거는 맞습니까 예 그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데가 경희누나인데요 예 어 이제 그 그쪽을 지나온 걸로 그렇게 탐사가 되던가요? 아 이제 저기가 이렇게 지금 보이는 면에서 좌측편에서 우측편으로 이렇게 그 운하가 파져 있는데요 네 우측은 이제 저리 나가면은 그 어 교양대교 쪽입니까? 우측은? 아니요 저기 그 인천 그 저기 정서진이라고 표현하나요 그 저기 경희누나 시작되는데 바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좌측편은 이제 운하의 그 끝부분으로 가는 그 김포공항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음 이쪽에 해당이 되는 데고 어 실제로 이제 여기 다시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이 건물 앞에 아까 그 그 탐사를 좀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여기 땅굴이 저쪽 방향으로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 저쪽 아마 김포공항 방향으로 간 거 같아요 어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은 어 그래서 이제 저쪽을 탐사를 하다가 말하는데 여기도 지금 뭐 계양산 쪽으로 가거나 아마 그쪽 방향 내지는 뭐 김포공항 그 둘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좀 아쉬운 거는 뭐냐 그러면 이게 뭐 항시 그 지나서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그 당시에 알았으면은 아마 제가 여기 있을 때 그 사실 알았으면은 뭔가 직접 이제 여기 건물에서 24시간 그러게 뭐 상주해 가면서 녹음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추 시추 녹음도 예 뭐 한번 많이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 그 당시에 기억을 떠올리자 그러면 쇼파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보면은 크궁 하고 창문을 막 흔들어 댑니다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벌떡 깨면은 이미 또 개가 짖기 시작을 해요 개가 한 5분 정도 막 짖고 이러다가 막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꼭 야간 시간에 그 시간대에 막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그때 땅굴을 인지하지 못했던 게 참 안타깝고 지금도 뭐 땅굴이라는 것을 이제 다니면서 알게 돼 알게 돼 가지고 여러 군데로 이제 같이 이제 탐사활동을 다니고 녹취도 하고 했는데 어 이것은 뭔가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대한민국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 이 안보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이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저희가 한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은 저희한테는 상당한 큰 힘이 되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가 나서서 이 땅굴을 찾는 작업을 국가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민간이 어 조직적인 뭐 이 방법으로 어떤 탐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 그 뜻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땅굴을 찾아내서 결국은 국가가 할 수 있게끔 이런 과정까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에 계실 때 그 개들이 굉장히 많이 짖었다는 것은 당시에 개들은 땅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였네요 그 개들도 평상시에는 뭐 짖질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발파 소리가 나고 난 직후에 놀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개들이 짖는 어 그 소리를 우리가 통역을 하자면 땅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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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셨던 거네요 예 물론 의역을 하자면은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개들이 이제 그 충격음에 발파 소리에 놀래 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 표현인데 네 뭐 아주 적절하신 표현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이 있다면은 예 어 조금 오늘 여기 오기 직전까지 그동안 저희가 탐사했던 우리 탐사대가 탐사했던 장소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 현장을 한번 살펴본 결과 예 여전히 그 땅굴이 예 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네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뭐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 침투를 위해서 숨겨놓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뚫고 오기 전날까지 이놈들은 땅속에서 목표에 있는 지역까지 완성되는 그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은 예 1호 보건대 북한은 예 여전히 땅굴을 포기하지 않고 예 계속해서 예전에 팠던 땅굴 그대로 전속을 시키고 예 지금도 계속해서 땅굴을 통해서 대한민국 적화를 노리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과 예 그리고 또 여전히 변하지 않는 또 하나의 사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땅굴에 무관심하다라는 거 예 두 가지 사실은 예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국민들이 어 자기 먹고 살고 뭐 이런 쪽에만 신경을 쓰고 아 그거는 뭐 국가가 나서서 해줄 거야 뭐 이런 그 아니란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먹고 즐기는 것만 만족을 하지 뭐 영상을 저희가 백 번 죽어라 자꾸 만들어서 이거 국민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니까 제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게 국가가 나설 수 있게 저희 좀 도와주십사 해도 일체 무관심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자 그러면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지만 괘씸한 거는 국가가 그 정부 기관이 괘씸하다는 얘기죠 군인들이 이것을 파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민간인이 먹고 살기도 바쁜 이런 시간에 다니면서 이런 활동을 저희가 해야 되다 보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의식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땅굴이 침투해서 올라와서 이게 진짜 인민군들한테 어 칼 맞고 총 맞고 죽어봐야 저승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제발 이러한 그 끔찍한 사실은 정말로 상상조차도 하기 싫으니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김일성이 한대 모든 재산 몰수를 다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 털터리가 돼가지고 거지가 돼서 뭐 대한민국으로 이제 피신을 와서 결국은 휴전이 되고 다시 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거지만은 제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 그러면 생지욕 말 그대로 먹는 거 굶주려야죠 뭐 내가 생각하는 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짐승이나 다름없는 이런 생활을 하는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게 참으로 우리 부모님한테는 그나마 감사의 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그 역대 그 군인들 장성들 중에서 대부분이 북한의 남침용 장거리 땅굴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반면에 겉으로 적극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지만은 그 장거리 땅굴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분도 있어서 좀 주목을 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땅굴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어 뭐 지금도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국민들께서 적은 비용이라도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모아서 뭐 저희는 뭐 다른 데 쓰질 않습니다 저희 뭐 또 다른 또 업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땅굴 탐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어 이제 그 여러 번 모아서 이제 작전을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어 이런 그 작전을 해서 어 앞으로라도 이제 그 유사시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이런 어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어 탐사를 했던 부분을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나중에 조치를 할 수 있게 뭐 이런 어 쓰이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헛되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이제 그 더 확실하게 땅굴을 찾아낼 수 있는 어 이런 기금이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 이 하마스 땅굴처럼 우리나라에도 어 땅굴이 엄청난 양의 땅굴이 존재하는데 그 DJ 정권 때부터 이 땅굴을 은폐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어 남양주 내지는 뭐 저기 그 어 연천 네 구밀이죠 거기 땅굴 뭐 이런게 다 묻히는 바람에 어 그때도 국방부 관계자들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땅굴이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고스란히 정부 그 국방부의 그 기관에 하는 행동만 믿고 있다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땅굴 때문에 다 이 북한의 장악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 저희가 그 뭐 국민들이 이렇게 모아주시는 그 비용으로 땅굴을 앞으로 어 드러낼 수 있는 그 때까지 많은 힘이 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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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